안녕하세요. 왼쪽 프로그램이고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이창경 캐릭터 자체가 본이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항상 촬영에 임할 때 자신감을 되게 많이 갖고 했어요. 보여질 때 그리고 항상 계속 주문을 걸듯이 제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연기를 해서 이창경 캐릭터는 그냥 자신감인 것 같아요. 저의 매력 또한 그렇게 비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어떠셨나요? 이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사실 저는 저하고는 좀 반대의 성향이 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도 있고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창경은 그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만은 않았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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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